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앨범 방 안이라는 곡은요 헤어지고 나면 집 밖에 나가기가 싫잖아요 같이 갔던 곳들을 보면서 추억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래서 집 밖의 방 안을 나가기가 싫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노래가 고음이 많아가지고 높은 음을 계속 칠러야 되는 노래여서 그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방을 나가기가 너무나 두려워져서 이런 부분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더 드려드렸으면 좋겠고 음원착쇄에서 제 노래가 보였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 시아의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 새 앨범 반 안이라는 곡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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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